한돈 등갈비 바베큐 폭립 비트 주세요 등갈비 손질한 노예 핏 무배 잡내 제거해 양파 마늘 통후추 하나 더 월계수입해 풍당 40 50분 정도를 팔팔 끓여 삶아주면 그동안에 준비할 건 등갈비에 발라줄 양념장이야 돈까스 소스 다진 마늘 케첩 매시청 올리고 당 맛술 물 후추 굴 소스 마지막으로 간장 다 삶아진 등갈비를 건져서 찬물로 한번 헹궈 뼈마디 나눠준 다음에 파이팬에 노릇하게 구워 앞뒤가 노릇하게 보이면 양념장을 넣고 약간 불조려 거의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등갈비를 졸여주면 돼 신장을 올리는 비트와 함께 한돈 등갈비 바베큐 폭립 레시피를 즐겨봐